너무 귀엽다 돈 주고 산 찍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 1솔 정도 주고 한 번 사진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1솔 정도 주고 한 번 사진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 이렇게 성질 부리니 이 친구야 지금 성질 급한이야 내가 하니까 기침도 하고 막 와우 지금 성질 급한이야 내가 하니까 기침도 하고 막 내가 아까 하라고 찍을까 해당 준비 해당 해당